안녕하세요. 저는 금전구에서 유리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즈율 대표 이예원입니다. 저희는 키즈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유리공의 공방을 운영 중이고요. 구매도 가능하시고 클래스도 가능하시고 이런 공간입니다. 저희 공방은 유리공예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눠지는 공예를 진행하고 있어요. 이제 유리를 직접 잘라서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 한 가지라 유리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유리판 위에 색상 필름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글라스 아트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두 가지 다 즐길 수 있는 공방입니다. 저는 공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수강생님들을 만나고 함께 즐기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공방에서도 조금 더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품이나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려고 개발 중입니다.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